아침을 주세요 푸띠한 사이즈의 행보관입니다 이진욱의 비하인드 왜 또 평소에 많이 보세요? 보면 안 보셨죠? 아니 아니 어차피 정규 방송은 잘 못 보니까 보시면은 좀 잘 맞추시는 편인 것 같아요 노래 가사 맞추는 건 진짜 하나도 모르겠어 큰일 났다 진짜 저기 어떻게 들려? 너무 신기해 세대별로 그래도 조금 자신있다 가사는 진짜 모르겠어 내 가사를 완벽하게 외우는 노래가 몇 개 없는 것 같아 아버지 진짜 이거 해야겠네 가면서 트레이닝 이거 스피커구나 네 참여하는데 이 일을 둬야 지금 8090 그리고 음식 그리고 케이팝 그리고 TV 프로그램 이렇게 8090 8090 아스파을 즐기고 저 영덕스클럽의 정을 준비했는데 한번 들어보시고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이 노래 아시죠? 알죠 알죠. 가사가 나왔어? 지금 거의 끝났어요. 이거 사운드가 너무 움직임이 안 좋은 거 아닙니까? 진짜로 음질이 안 좋았어요. 가사가 나온 줄도 몰랐어. 다들 들었단 말이에요? 시작! 아니 진짜 뭐 이러는 거 같잖아 진짜로. 20까지. 많이 안 들리네. 고음질로 틀은 거 맞아요? 무선실? 네 무선실. 아 그럴리가 없는데. 사운드 설정이 뭔가 잘못됐나? 베이스를 좀 빼봐. 설마 이렇게 안 들리는 걸로 하겠어. 절망했던 거라고. 다시 한 번만 들려줘. 네. 품빡 품뿡 품뿡. 절망. 다시 한 번만 들려줘. 여집이니까. 이거밖에 안 들리는데? 음식 케이팝 TV 프로그램 중에 하나 선택했네. 케이팝이지 케이팝. 하나 둘 셋. 내게 인정사정 볼 것 없는. 다시 한 번 들려주세요. 네. 내게 인정사정 볼 것 없는 파이치. 파이치. 파이치가 뭐야? 파이치? 파이치? 내게 인정사정 볼 것 없는 파이치. 아닌데. 내버려 미칠 것 같은 내게. 내버려 내버려. 인정사정 볼 것 없이 파이트? 맞추신 게 있어요. 인정사정. 또 있어요. 가사를 듣고 한 번 들어볼게요. 어떤 느낌일까? 배어버려 내 빛의 검. 인정사정 볼 것 없는 포지션. 상상도 못했어요. 마이치가 뭐야? 이제 잘 들리죠? 네. 새비지. 다시 한 번 해볼까? 하나 더 해보실래요. 한번 해봅시다. 더 레이의 모나카라는 노래인데요. 출발 조합은 좀. 한 번만 더 돌려주세요. 가끔씩. 가끔씩. 눈높이. 한 번만 더 돌려주세요. 뜨면 너를 찾을 수 있을까 촉촉한. 한 번만 더 돌려주세요. 빠네 빠네. 방안에 방안에. 아 가끔씩 난. 아닌데. 다시 한 번만. 잠깐만. 한 번만 더 돌려주세요. 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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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팟. 맞아. 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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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한 번만 더 돌려주세요. 네. 빰. 난 그렇게 밖에 안 들리는데. 언제 비빔면이라고 했어. 삐삐 면이라고 했지. 진짜 말도 안 돼 이거. 이진욱의 비하인드. 빰. 놀토 현장에 왔습니다. 네. 무사히 도착을 했고요. 아주. 오는 길이 즐거웠습니다. 여러분. 화낸 거 아니고요. 언제 비빔냐. 오늘 최선을 다 해보겠습니다. 안녕. 이 정도면 밥 먹을 수 있어. 나 진짜 잘하고 싶거든. 근데 그 단어를 들으면서 정확히 들려. 이게 한 단어가 이렇게 움직이면 다 이렇게 지워져. 그래서 잠깐만 하고 앞에 거 생각하면 뒤에 대사가 날아가. 연습하신 거는 도움이 좀 되셨나요? 도움이 일도 안 돼. 전혀 다른 노래면. 심지어 이건 잘 들렸거든. 꽤 잘 들렸어. 정말. 나 진짜 너무 충격이야. 나 그래도 게임 꽤 잘하는데.